1. 예수님의 생명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우리는 그 자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는데 실제 생활의 경험은 그 믿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페이스북 댓글을 다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어제 밤 제 마음이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꾸역꾸역 버티고 사는 것도 은혜란 걸 알지만 너무 힘듭니다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성도들 중에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일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밤에 잠을 드는 그런 분들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내 기쁨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이 내 이김이시라고 믿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이렇게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내는 강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믿음의 확실함 이런 믿음으로 되기에는 반드시 시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는 몇 번의 시련을 겪습니다 한 번은 성령 집회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으시라고 해서 이분이 붙잡으셨어요 나는 죽었다고 너무나 마음이에요 확신이 오고 이제는 두려울 게 없고 이제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길 것 같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니까 너무너무 충만한 은혜는 받았는데 집회 끝나고 가면서 집 가까이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짜증도 나고 바로 조금 전에 성령 집회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렇게 마음의 충만함을 얻고 확신을 얻고 이제는 시험될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30분이 안 돼가지고 속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믿으려고 그래도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시련이에요 믿음을 견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시련이란 이런 시련을 겪지 않은 믿음은 실제적인 내 삶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아주 확실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 한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내 믿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군인 훈련소에 가보면 군복으로 갈아입힙니다 훈련소에 들어오면 사복은 다 벗어서 집에 보내고 군복 입혀요 그러면 군인이에요 그냥 군복 다 입고 난 다음에 연병장에 정렬한 거 보면 그냥 군인이에요 군복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걸어가는 거 보면 이상한 군인이죠 훈련소에 막 들어온 군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한 달 동안 훈련소에서 별의별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퇴소할 때 보면 달라요 입수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군복만 입은 게 아니고 자세가 이제 군인 자세가 나와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았고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이제 확실한 믿음이 되냐면 시련을 거치면서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시련 과정이 나를 아주 강한 믿음 아주 경고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걸 보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할 때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고침을 받으라 말씀만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저도 우리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우리 믿음을 볼 때예요 믿음을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주 개의 취급을 받는데도 그 여인이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전부 시련을 거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받지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건 엄청난 믿음의 시련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약속이 틀리지 않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받지라고 하시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게 시련을 거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이 처음부터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합격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을 거치는 동안에 어느덧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감동하는 믿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을 그냥 두고 못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이제 살기로 결단했는데 마귀가 역사 안 하면 마귀 사편해야 돼요 그 라이선스 다 잃어버려요 마귀는 그거 하자고 역사하는 게 마귀거든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좀 제대로 믿지 못하게 어쨌든 방해하고 거꾸로 때리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게만 그게 마귀하는 일이거든요 요비 복을 받는 것을 눈뜨고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참소하고 또 참소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라 생명은 다치지 말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욕을 마음대로 꼬꾸라뜨리려고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요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요 이제는 건드려봐도 또 건드려봐도 얘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럴 때 마귀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내게 역사 안 하시나 내가 믿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럴 때 하나님도 보시지만 마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거치는 데입니다 정금을 얻으려고 불로 확 연단해서 정금을 가려내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련을 거친 사람만이 남을 그 믿음으로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처음 오시면 다 새가족 양육을 1대1로 합니다 한 2000명 가까이 젊은이 교회까지 하면 해마다 오는데 전부 1대1로 새가족 양육을 해요 그렇게 많은 새가족들을 양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다 좋은 바나바일 수가 없어요 집에 항상 문제 많은 삼촌도 있듯이 항상 좋은 바나바만 이렇게 새가족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욕심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선한 목적에 왔는데 좋은 바나바를 만난 경우는 참 행복하죠 이 교회 정말 좋구나 사람을 보면 교회를 알죠 그렇지만 솔직히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사람만 다 모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직도 미성숙한 분도 있고 아직 믿음의 훈련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아직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이 분들도 다른 분을 양육해 봐야 되거든요 양육을 해드리면 새가족이 엄청 바나바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분명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양육 교제로 양육을 하라 그랬는데 그건 덮어버리고 한 자기 이야기만 해서 새가족이 이거 합시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있나 봐요 새가족 기다리게 하고 늦게 오고 이래가지고 새가족이 정말 속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중간에 또 자기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바나바가 바뀌어가지고 바나바가 두 사람이나 되는 행복한 또 참 한 사람도 버거운데 두 사람씩이나 바나바를 맞이하도록 만드는 이런 분들도 있나 봐요 참 어렵지요 그만둘까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나 보다 이럴 수 있는 믿음에 정말 시련이 오는 거죠 그런데 아 그런 사람도 있지 참 살다가 보면 가족 친척 중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부모님이고 그분이 삼촌이고 그래도 그분이 친척이고 그러면 또 가족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다리고 오히려 바나바를 달래가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해 주면서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양육을 이렇게 마치는 이런 경우는요 본인이 바나바를 하실 때 그 쓰라린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 새가족이 어떤 심정일까 자기가 너무 처절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거치고 믿음을 지켜낸 분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믿음의 시련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시련을 거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3일이 지나도 그것도 그 믿음이고 1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에요 1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믿음 그런데 이 시련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때는 막 충만한 것 같다가 집에 가는 길이 벌써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이런 사람이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맡길 때 책임을 드릴 때 이분이 신뢰가 간다 이건 다 시련을 거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면 이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야거보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거보사도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놀랍게 단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품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련이 오면 처음부터 그렇게 반응하기는 어렵겠지만 깨닫는 즉시 감사 주님 제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는 것은 주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심입니다 처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들으면 내가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내가 사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와요 어쩌구니 없이 그냥 내가 시험에 넘어졌어요 분명히 나는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시험에 넘어졌어요 참 비참하죠 그럴 때 믿어도 소용없구나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 내 육신은 여전히 똑같구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똑같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죽었다고 선언해도 나는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만 오직 바라봐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것을 내가 조금도 흐트러뜨리면 안 되겠구나 그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거친 사람은 이제는 한눈팔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영락없이 무너지는 걸 아니까요 전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볼 것도 보고 갈 때도 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흐트러져요 내가 나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닌데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을 그만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면 영락없이 나는 예전 모습 그대로 가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도 안 된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온전히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 이틀 영세일기 안 쓰고 금방 표시가 나는구나 벌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유혹에 그냥 내가 맥없이 무너지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거친 사람은 이제는 한눈 파는 것에 대해서 벌써 자기 조심이 돼요 주님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게 내 마음의 갈망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믿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다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성의 길을 쓰시자고 이렇게 권해드린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내가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구나 그런데 그 충격과 그 감동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왜 이렇지? 왜 그런 놀라운 복음을 내가 믿었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없는 복음을 내가 알아도 또 옛 모습으로 거꾸로지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영성의 길을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통과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린 거거든요 믿음의 시련을 안 거쳤다면 이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죽었습니까? 솔직히 말했으면 하더라고요 안 죽었다고 그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목사님들이 안 죽었다니까 교인들에게 어떻게 더 이상 설교를 해요 이런 정말 믿음의 시련이죠 이거 아닌가 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은 더 이상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무지 뒷걸음질 할 수는 없고 이거 주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들인 우리도 이게 답이 아직도 안 오니 그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죽은 게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초점이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죠 어떤 사람이 시련을 당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안 되나 봐 죄는 이길 수 없어 어차피 성질대로 사는 거야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나는 죽었다고 해도 안 되고 영설계 써봐도 안 되고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안 되는 증거가 이분에게는 충만해요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도 다 안 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에 아주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더라고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해도 안 되고 영설계 써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주님과 우리는 온전히 연합한 자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느냐 안 되는 내 경험을 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거냐 믿음의 시련은 아직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노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이리 와봐라 갔더니 너 엄마가 진짜 엄마인 줄 아냐 어 그렇죠?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내가 봤어 이 아이가 정말 기절초풍한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봤대요 자기를 다리 밑에 주워온 거 집에 쫓아들어서 울면서 들어와가지고 엄마 엄마 나를 정말 낳아준 거예요 다리 밑에 주워온 거예요 엄마가 참 기가 막힌 거죠 너 남의 말 듣지마 엄마 말 들어 너 엄마가 낳았어 엄마 그렇지요 그래 너 남의 말 듣지마 다시 골목에 나갔더니 그 아저씨가 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가 말을 해도 너 불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 저 아랫집에 할머니도 봤고 가게 주인도 봤고 다 봤어 가서 물어봐 얘가 울면서 가서 가게 주인한테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보셨어요 참 어른들이 정말 짓궂죠 그래 봤다 이거 정말 이제는 확실해요 증인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또 집에 쫓아들어서 울면서 엄마 다 봤다 할머니도 봤고 가게 집 주인도 봤고 여러분 그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왜 내 말을 안 듣고 너 밖에 나가서 증인이 뭐 수백 명이 있다 한들 너 내 말 들어야지 너 내 말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죽기는 뭘 죽어요 시퍼럽게 살아 있고 나는 또 넘어졌고 그리고 저 김집사도 넘어진 것 같고 홍곤사님도 그런 것 같고 장노님도 어떤 때는 흔들거리는 것 같고 안 되나 봐요 아니 이 거짓 증인이 수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어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마귀가 우리를 믿음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증인이 많아요 안 믿을 증거가 너무 많다니까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마귀는 꺾어지기를 원해요 더이장 이제 성경 안 믿어요 이제 내가 본 거 들은 거 그거 믿고 살려가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다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 경험하고 다르고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야 이거 정말 내 체험은 그게 아닌데 말씀은 그렇게 되셨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걸 붙잡을 거예요? 고린도우서 2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야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 나는 계속 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을 믿기 어렵네 정말 내 체험은 이런 체험이 아닌데 그때 여러분이 난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제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이 제 지혜가 되시고 저의 의로움이 되시고 저의 구원함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바깥에 나가면 다 나 주워왔다 그러는데 엄마가 나를 낳았다 그러니 나는 엄마 말을 믿을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엄마가 낳는 걸 다시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엄마 다 안 믿어진다 그러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마음이 그냥 조려가지고 왔는데 엄마 말을 내가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또 가게 집 주인이 옆집 아저씨가 와봐라 그럴 때 너 주워온 거야 그때 웃으면서 아저씨 저 다 알아요 저는 엄마가 낳아주셨어요 별의별로 너 속는 거야 엄마가 너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씩 웃으면서 아휴 저는 그래도 엄마가 낳았다고 믿어요 그러면요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미없어서 안 해요 근데 너 다리 밑에 주운 거 내가 봤어 우와 울고 또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좀 평안해졌다가 또 내가 진짜 봤어 밑에 집도 봤어 그럼 또 막 애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장난이 안 통하면 더 이상 할 재미가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논대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됐는데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논대니까요 너 안 돼 야 너 또 또 또 그런 죄 졌잖아 너 또 그런 은밀한 죄에 또 넘어졌잖아 넌 안 돼 선화목재교회 교인이 많아도 너는 안 돼 아 저는 정말 확실히 믿음이 오잖아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게 그렇게 자꾸 쓰러지는 거라면 그때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마귀가 나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구나 주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내가 자꾸 마귀가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내가 또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스스로를 생각하면 어떤 게 진실 같아요? 더럽다 의지가 약하다 거짓되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공감이 막 되시죠?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다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족속이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으죠 그런 사람 누가 있나 얼마나 우리 마음이요 믿음의 시련 앞에서 아직도 경고하지 못한지 나는 더러워 나는 안 돼 나는 의지도 약해 나는 도무지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자 같아 주님의 신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의로운 자고 그건 나에게는 너무 상관이 없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는 좀 은혜 받는 것 같다가 집에 갈 때 벌써 흔들리고 집에 가서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것을 정말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서는 과정에서 시련은 필요한 것이에요 시련이 없다면 내 믿음이 절대로 견고하게 서질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맥없이 넘어졌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훨씬 달라져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구나 이 교회에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예배당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때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 빚도 많은 데다가 또 건축비도 많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느 것도 없었으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6층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냥 6층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본당 공사는 할 엄두가 안 나니까 그렇게 2년을 지날지 3년을 지날지 그래서 6층에서 교인이 많이 늘어나면 그래서 헌금이 이렇게 좀 모아지면 빚도 좀 갚아지고 그러면 이제 본당 공사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허가 기간이 건물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나고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법적인 시한이 지나가게 돼요 이제 불법 건물이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6층에서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이 교회를 한번 구경하려고 이렇게 지하 내려와 보면 다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나 봐요 망망하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전도가 되어서 와도 교회 현실이 이러니까 마음을 교회에다가 딱 두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예배당 공사를 어떻든지 해야 되겠구나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본당 공사를 시작합시다 장로님들도 막막하지만 우선은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융자는 은행을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서 와서 조사를 다 해보더니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자기들의 판단 근거에 의하면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은행들에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백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농협에서 단위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겠다고 물론 한 곳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몇 곳이 연합으로 이야 기가 막히게 융자가 됐어요 아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믿음이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건축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제 본당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는 끝났어요 예배당 공사가 끝났습니다 빚은 엄청 많이 지게 됐어요 전에도 빚이 졌는데 이제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부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부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부도가 정말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다 허상 것 같고 미국 부흥회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쇼크가 왔어요 교회로 돌아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그런데 그때 외마디로 주님께 기도했던 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한목재교회 단임 목사인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이 이 교회 진짜 예수님 주인이 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놀라우게 쫙 그 심장의 쇼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살았다 몸이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교회의 건축 문제가 해결됐다 이 부채의 부도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성이라고 그랬는데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확실함이 아닙니다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음의 확실함은 믿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있었던 그 잠시였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저 안에 일어난 변화가 야 해결됐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교회를 들어오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 웃으시면서 해결됐어요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누가 헌금을 해 주셔서 이거 다 해결됐어요 오히려 헌금이 남아요 이런 소설 같은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시려나 그리고 왔는데 다 얼굴이 어두운 그대로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이 그러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실 거다 그냥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데 토요일에 어느 분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전혀 할 분이 아니고 우리 교우도 아니신 분이 또 어느 분이 11조를 또 1억을 하셨어요 갑자기 재산이 하나 처분이 됐는데 11조를 1억을 하신다 세상에 그렇게 되니까 막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 빚 이자 문제가 풀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자도 못 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그 고비를 딱 넘어가고 난다 참 놀랍죠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연단해서 나오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는 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때는 더 이상 내가 버텨낼 수가 없다 이런 한계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는데도 믿음은 믿어줘야 되는 거지 믿어야지 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이런 믿음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단계를 거치면서 반드시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진 저는 우리 교회에 아직도 갚아야 될 은행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다 갚은 줄로 믿어줘요 다 갚은 줄로 그래서 도와야 할 때 있으면 돕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때 있으면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면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움이에요 못 믿을 때 우리가 안 믿어진다고 자꾸 그럴 때 그럴 때 주님은 이 들판에 있는 들풀도 산에 있는 새들도 내가 다 먹이는데 너 안 먹일 것 같으냐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시련 중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걸 보시는 주님은 너무 안타까우세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것을 또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제 안에 믿음도 주시고 이김도 주시고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목표가 뭐냐면 저설로 나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혈기, 두려움, 염려 그건 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만나면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승리의 고백이 나오고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군요 내가 아직도 육신으로 반응하는 자고 성룡으로 반응하는 자가 못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만 오직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군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감사해도 돼요 왜? 이미 주님이 이김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거니까 마치 스포츠 중계를 보는데 지금 경기하는 걸 보면 마음이 졸이죠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기냐 지냐 그런데 이미 이긴 경기 녹화 방송을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다르죠 우리가 이미 이긴 경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걱정이 안 돼요 중간에 역전하게 되고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지고 있을 때도 벌써 마음이 느긋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믿음이 이미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만 이 믿음이 오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결혼은 못하고 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직장은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애들은 변화되지 않고 배우자는 변화되지 않고 몸은 계속 아프고 경제적인 빚더미에 너무 눌려 지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자꾸 주목하면 그러면 못 견뎌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게 기쁨인 사람은 해결 못해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신 거 그거 아는 거 오늘도 주님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나와 문제는 여전히 많지만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이 시작했어요 지금도 분명한 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그게 기쁨인 사람 그건 충분해요 오늘 하루를 이길 힘이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에요 이제 나는 기대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걸 보는 게 기대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끝까지 견뎌내요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중간에 내가 꼬꾸라져요 믿음도 주님 바라보면 생기는 거고 소망도 예수님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 소망이 오는 거고 원수 사랑하는 것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다 보니까 원수가 내 가족처럼 여겨지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노력으로는 안 생기는 거에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와요 여러분 홍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나사로 누가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다 못하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홍해 가른 거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받으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믿음의 확실한 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 만드시지 못하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한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하심이지 이 믿음의 시련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찬송 중에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 그 가사도 곡조도 그냥 귀에 쟁쟁해요 요즘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544장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마 옛날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부흥회 때 기도원에서 엄청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참 이 찬송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을 다시 정금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내세우실 거예요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거예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에서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서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544장